2,000원이나 탈까? 미치도 못 탈 때도 이 정도로 지금 피해야지 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외국인들 상대로 장사하던 곳인데 인건비 때문에 차라리 닿는 게 낫다 그래갖고 지금 3월 1일부터 해서 3월 한 달간 안 나오기로 했어요. 외국인들은 별로 솔직히 여기 오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. 외국인들 말고는 솔직히 동네 상권보다는 여기가 아마 더 타격이 크죠. 동네 상권이야 오시는 분들 꾸준히 안 나와도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대여섯 명이 안 나온다고 해도 4명은 나오실 거 아니에요.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외국인 안 오죠. 내국인 없죠. 아예 없어요. 진짜 정말로 계식 없잖아요. 저희는 소상공인 어쩌고 그러면서 매출 작년에 10% 떨어진 사람들 매출 대출해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택도 없어요. 10%가 뭐야? 10%를 100에서 10%가 될까 말까 하면 아예 문 안 여는 게 차비들이고 가깝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을 안 열어버려요. 이 시간에 바글바글하고 돈 받기가 바쁜데 황가하잖아. 사람의 애이 없잖아. 한국인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장사권만 다 뭉쳐있잖아. 장사권만 다 뭉쳐있잖아. 장사권만 다 뭉쳐있어.